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치앙마이는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태국 북부를 지배했던 란나왕국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곳이다. 치앙마이 구시가지는 정사각형의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지리상 여러 나라와 맞닿아 있던 란나왕국은 외침을 막고자 성벽과 해자를 건설했다. 그래서인지 왕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뒤 500여 년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북방의 장미라 불리게 되었다. 성벽엔 구시가지로 들어서는 문이 있는데 동쪽, 서쪽, 북쪽에 각 한 개, 남쪽에 두 개로 총 다섯 개가 있다. 그 중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동쪽에 위치한 타폐문이다.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곳에선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곳이 인생사진 성지로 알려지게 된 데엔 비둘기들과 도우미 사진사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곳입니다. 아이죠. 도우미들은 최고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을 연출한다. 이게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여행 중 얻은 멋진 사진 한 장은 이들에게 평생의 추억이 될 것이다. 탑의 문을 지나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란나 왕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삼황산. 치앙마일을 왕국의 수도로 건설한 세 명의 왕이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란나 왕국을 세운 망라의 왕과 주변 동맹국 파여우 왕국의 응암무왕왕, 그리고 스코타의 왕국의 랑카멘 왕이 그 주인공이다. 지금도 치앙마일 사람들은 이들을 숭배하고 있다. 삼황산에서 약 600미터 떨어진 곳엔 란나가 남긴 가장 유명한 유산. 왓 체디 루왕이 있다. 왓은 사원, 체디는 사리탑. 루왕은 국부 언어로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합치면 큰 사리탑의 사원이라는 뜻이다. 란나 왕국에서 가장 큰 탑이었다. 높이가 약 100미터에 달하던 탑은 16세기 중반 지진으로 윗부분이 소실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관광객들이 카메라에 담는 탑 중앙엔 원래 다른 것이 있었단다. 란나의 일곱 번째 왕이 아버지의 유예를 모셨다는 왓 체디 루왕. 옛 왕국의 품위가 느껴진다. 다시 약 10여 분을 걸어 찾아간 곳은 치앙마일을 넘어 태국 북부를 대표하는 사원, 왓 프라싱이다. 이곳에선 란나 건축양식의 진술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란나 왕국의 다섯 번째 왕, 파유왕이 아버지의 유예를 모시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등길을 지나면 전통적인 란나 양식의 표본으로 꼽히는 위한라이 감이 나타난다. 스리랑카에서 제작된 불상 프라싱이 1367년 이곳에 안치되었고 현재 이 불상은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불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기둥과 창문에는 금종이를 붙인 무늬와 그림이 있고 기둥과 창문에는 금종이를 붙인 무늬와 그림이 있고 벽면에는 란나 왕국의 역사를 담은 벽화가 있다.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란나 양식의 결정체를 알 수 있다. 이곳에 오면 모두 불심이 생기나 보다.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스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꽤 만족스러운 눈치다. 란나의 문화는 지금도 북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단다. 부시가지의 한 식당에선 왕족의 식탁을 받아볼 수 있다. 왕실 사람들도 찾아온다는 이곳은 전통적인 태국 왕실 디저트로 유명한 곳이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 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화려한 밥상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다. 평범한 메뉴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왕실 요리의 특징이라는데 과거 이런 장식은 왕실의 식탁에만 허락됐단다. 이런 스트레칭은 será? 문별는 이 식탁 예정은 우리의 식탁의 성장과 담당인 것 같다. 여러분의 통행은 삼성태와 10개의 식탁의 성장에 사이에는 10개의 식탁의 성장에 wurden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가능한 상황? 본일에게는 다른 식탁의 성장에 왕실의 귀한 간식부터 달콤한 디저트까지 오늘은 내가 왕이 된 기분이다